시장의 변동 급등해서 지금은 상승분 다 토해내고 5% 상승료 내려갔고 포스코 인턴은 지금 2차 VI가 발동되고 좋은 종목들 내에서도 변동이 심해요.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략을 짜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FMC 살필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긴증 글로벌 관점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 AI 관련된 실적 그리고는 AI 기업들이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파오르장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7월 이번 주 FMC가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금리 이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이상을 분명히 피력할 겁니다. 이거를 시장이 혹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양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주목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현재 수급이 상반기의 에코프로 관련 그룹이 이제 수급을 모두 다 흡수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포스코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의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핵심 장관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란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기간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선 반영의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매매가 좀 더 우선하고 있다. 이 매매가 우선하는 것은 시장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매를 많은 전문가들 혹은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게 된다라는 점 참고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우선한다라는 건 결국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장이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이 오늘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파는 종목들이 포스코 홀딩스, 금양, TCC 스틸입니다. 상승률로 친다면 이들이 오늘 가장 좋은 종목군의 하나이고요. 그만큼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수급의 파워가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네요.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나오고 빅테크는 이제 리밸런싱 이슈까지 해서 조금 변동을 겪고 있는데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 실적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그들 실적에서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점 뭘까요? 역시 가이던스일까요? 일단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업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 약 17%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의 목표 수익률을 한 10에서 20% 정도 잡는 게 일반적인 증시라고 봤을 때 지금은 4배속으로 증시가 올랐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이던스가 적어도 10%, 많으면 20% 정도는 상승되어 줘야 실제로 AI가 그런 우리가 혁신과 EPS 증가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보여줘야 지금의 주가가 좀 더 용인될 수 있는 주가일 것이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이던스가 될 것이다. 정말로 돈이 되느냐.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보여줬던 50%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물음표를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는 나스닥 리밸런싱 관련돼서는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하루 이틀짜리 노이즈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가 FMC도 있고 ECB도 있고 BOJ도 있습니다. 이런 통화정책회의 주간인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번에 25BP 인상하고 끝날 거야 라는 쪽에 완전히 많은 배팅이 쏠려 있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크게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어찌 보세요? 일단 이번에 금리 인상 7월에 인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지난 주말에도 벤 버넨키 전 연준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제조 PMI라든지 유럽의 제조 PMI 이런 제조업 사이드의 지표를 보면 대부분 박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지난주에 나왔던 소매 판매 데이터 역시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고금리의 후폭풍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파월이 본인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시장에는 버블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8월에도 잭슨홀 미팅이 있을 것이고 9월에 FOMC 때까지도 계속해서 강한 발언, 강한 기조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파월의 블러핑을 얼마나 블러핑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위 내에서도 균열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20위 같은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 말 그대로 유럽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장들의 그 윗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비 꺾이고 있다, 경기가 꺾이고 있다, 금리 인상 영향을 실물 경기가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좀 많이들 토론을 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반기에 반등하게 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 혹은 ECB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이번 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실적도 FMC도 그 실적 데이터나 혹은 이번에 인상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 영업이익은 521억 원대로 전년 대비 5% 떨어진 수치입니다. 시장의 컨셉은 소폭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주가 변동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포스코 그룹주로 갔다가 솔림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포스코 퓨처엠, 엠텍, 인터내셔널 실적을 내놨는데 엠텍 제외하고는 실적에 나름 괜찮은 반응입니다. 엠텍은 방금 상승분을 토해냈고요.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시각 좀 따로 떼서 여쭤보려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사 차원에서 2차 전지에 올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각 그룹의 계열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철강 사업을 하는 것에 이어가지고 리튬 사업, 원자재단을 건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돈이 된다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철강 매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철강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 반영하는 것은 오버밸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로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는 상반기에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를 샀다라는 그 부분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상사가 좋을 것이다. 원자재가 다시 오를 것이다. 거기다가 특히 LNG 가격, LNG를 실제로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LNG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조금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포스코 그룹에서 가장 핵심은 퓨처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 그대로 원래 포스코 퓨처엠이 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로에 들어가는 뇌화물,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일 때 녹지 않는 그러한 케미컬을 만든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거기에서 신성장으로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소재를 다루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 2차전지 관련된 투자에서 가장 핵심은 퓨처엠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지금 40조입니다. 그리고는 올해 2013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배가 넘는 오버밸류 그리고는 매출 기준으로 더 10배에 가까운 오버밸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PSR 10배라고 하는 이런 오버밸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다분히 일어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이게 우리나라 하드웨어, 공장을 돌리는 이런 제조업 기업에서는 10배라는 게 조금은 오버밸류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이 기업이 또 시가총액이 몇 천억 수준, 몇 조 수준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40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제가 매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글로벌 관점에서 글로벌 제조업 관점에서 밸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전달됐습니다. 소잿단들이 지금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약간의 밸류 부담은 느낍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속된 시세가 나는데 밸류 부담이 좀 덜한 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LNF 같은 경우요. 선택지로 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가는 건 에코프로랑 포스코 쪽이다 보니까 LNF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들 고민해요.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LNF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사전에 인터뷰 잠깐 할 때 LNF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너무 좋은 시세네요. 이게 근데 일단 오른 게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른 이유 자체가 코스피로 이전 상상할 수 있다는 수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그리고 LNF를 바라보는 분석하는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하면 공매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소스키즈를 우리가 바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2차전지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논리가 다 이런 식입니다. 말 그대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급으로 끌어올리면 오히려 역으로 공매도를 한 세력들이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올라간다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이 장에서는 그저 단기로는 그런 소스키즈를 바랄 수 있겠으나 그때의 주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봐야 된다. LNF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였죠. 외국계 자본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2년 혹은 3년 뒤에 액시스를 한다는 조건으로 40만 원 초반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업계에 투자하고 있는 대형 빅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목표 수익률을 3년에 50%, 3년에 100% 정도를 보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들 역시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 돼서 제일 궁금한 건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반기에 사야 될 종목과 조금 기피한다던가 약간의 선택지에서 후순위로 밀어둬야 될 종목군 어떻게 나누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일단 하반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과 매매를 하겠다라는 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과 같은 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냐 올해의 심리상태로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2차전지방 간약을 하면 중간중간에 엔터도 많이 올랐었고요. 조선방산 같은 기업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는 건설기계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의 전공정, 후공정과 같이 특정 섹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회자될 수 있는, 인기 있는, 대표적인, 수급이 좋은 기업들에서 매매를 계속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 제가 HPR, 보유가치라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시간 대비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냉정히 따지셔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8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기업의 보유가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고금리에서는 현금으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잘 벌고 실적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서 내가 이 기업을 매매로 삼을지, 투자로 삼을지를 구분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LG화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이런 이런 기업들에는 투자하셔도 좋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보다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아니면 응극재 그리고는 그 외에 많은 소재에 대해서 실제로 LG화학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공정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른 2차전지 업체들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바닥을 조금 확인했다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JYP 여기에서는 항상 제가 투자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엔터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최근에 하이비 같은 기업들이 이제 조금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8월 MSCI라고 하는 거대한 또 수급 이벤트가 존재라고요. 그리고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많이 데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약간 작정하고 계속해서 조금 확장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LG화학과 JYP 엔터 저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유튜브 통해서 한 번 더 복귀 가능하시니까요. 작가님의 뷰 한번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해설자들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